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만해 보내드릴 영상은요 포토러쉬로 끝내기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포토러쉬로 끝내기 딴건 필요없고 그냥 포토러쉬로 하면 되거든요 자 다음에 나오는걸로 파일로 하나 짓구요 좀 가까이다 짓고 바로 정차를 갑니다 정차를 가구요 자 맵이 6인용 맵이기 때문에 자 12시나 6시나 없거든요 바로 정차를 갑니다 바로 아 바로 정차 성공했죠 바로 한방에 정차를 와서 괴롭힙니다 최대한 괴롭혀주면서 그냥 괴롭혀주시고 프로 한개 더 오네요 프로 계속 간직간직거리면서 또 건드립니다 안녕 반가워 건드려줍니다 이렇게 건드리면 또 빼구요 또 빼고 가서 다시 한번 건드리기 두드려줍니다 계속 그리고 또 빼주고 또 다시 또 건드려줍니다 건드려 계속 건드려주세요 안녕 간질간질 간질간질 거립니다 이번에는 얘가 빨개가지고 지금 도망가죠 또 건드려줍니다 여기서 빼주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입구쪽에다가 캐논을 압박을 해줘야되요 또 건드려줍니다 이렇게 또 건드려주구요 또 빼주구요 여기다 파일런 하나 짓구요 여기다 좀 파일런을 여기다 짓고 상대방이 여기를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아우 죽으면 안돼 프러브 죽으면 안돼 또 건드려줍니다 또 건드려주고 오우씨 어어 이거 잡히면 안 돼요 파란하드도 늘려주고 이쪽에다가 이제 캐논을 지으세요 캐논을 여기다 이렇게 지워주시면서 기본진에다가 이제 또 깜짝이야 아아 잡혔네 괜찮아 여기 포토가 이제 거의 수 없이 완성이 되거든요 세 개를 기다리시고 뭐야 여기 자꾸 깐죽깐죽대 두 개로 잡아줍니다 저거 그래서 이제 입구쪽으로 이제 압박을 가면 돼요 캐논을 이어 짓기로 가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캐논 짓고요 아직 지금 가스도 이제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안됐단 말이에요 벙커가 벙커가 사업이 안된 벙커는 캐논에 그냥 죽거든요 깐죽깐죽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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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미안 미안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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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완성 되거든요 거의 있으면은 하나 미끼고요 하나 미끼 오케이 이거 완성되면 돼요 완성됐다 완성됐다 오케이 또 이어짓기를 합니다. 내려가서 여기다 이어짓기 하고요. 자 본진에서 프로브 뽑아주면서 안전하게 혹시라도 모르니까 몰래 배럭이나 이런게 올 수 있거든요. 본진에다가 어! 내 프로브 잡히면 안돼! 프로브 잡히면 안돼요. 취소해주고요. 가볍게 취소해주고 혹시 모르니까 프로브 한개 더 보내요. 죽을 수도 있거든요. 프로브가 계속 이어짓기를 합니다. 캐논을 이어짓기를 해주면서 자 계속 압박을 가요. 프로브 하나가 또 도착을 했죠. 어 내 프로브 어 프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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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체 배터리 실드 배터리 하나 지어줘야겠다. 뭐야 아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거나 실드 배터리 질려면은 괜찮아 근데 왜 그래 없어도 돼요. 프로브 또 2개 가면 되니까 캐논을 계속 질식을 지켜놔야 돼. 압박을 해서 아이씨 지금 저거 뽑으려 그러네 탱크 탱크 갇히게 만들어야 되겠다. 탱크 갇히게 여기다 짓고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지으면 탱크가 못 나올 거예요. 아마 이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지식을 하게 만들고요. 가스도 못 캐게 해야지. 아 왜 안 지워. 치워. 그렇지 잘했다. 잘했으 캐논을 계속 압박을 해주면서 정면으로 갑니다. 캐논이 공격력이야. 공격 유닛이야 캐논이. 이거 보세요. 병력이 없으니까 지금 배터리를 너무 빨리 가서 뽑을 병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여기다가 이렇게 지으면 이렇게 파일론으로 갖춰져가지고 못 나와요. 파일론 안 깨면은 탱크가 못 나오기 때문에 여기 갖춰놓고요. 어 뭐야 파일론 하나도 없네. 프로브. 프로브 빨리 가 빨리. 자 하나만 완성되면 되거든요. 그렇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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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됐다. 탱크 못 나와요. 배럴 이럴때는 팩토리를 빨리 들어올렸어야 됐는데 태란이 대처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자 이런 뭐 캐논 어시로 끝내기 성공인가요 이거? 성공이죠. 탱크 어차피 지금 CG모드도 업그레이드 안됐고 계속 캐논으로 이제 또 압박을 계속합니다. 아 프로브만 점수하네. 이쪽으로 가서 싣고요. 아 프로브 다 가. 한 부대까지 가. 여기다 또 이제 파일론 지어서 탱크 못 나오게 탱크 못 나오게 못 나오게 하고요. 어 내 프로브 는 잡혀도 상관없어 이제. 왜냐면 프로브가 또 왔거든. 좋았쓰. 프로브랑 싸우자. 하이. 자 비벼주면서 하면은 이렇게 경기가 끝났네요. 포토러쉬 성공이죠. 수고하셨습니다. 아 너무 덥네요. 근데 야.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더위로 먹었나봐.